얼굴이 반질반질한 게 아주 얼굴값하게 생겼다 오마이갓 몰랐네 프리섹스를 지향하는지 둘이 공유? 뭘 공유? 몸? 왜 남자들은 자는 걸 밝히는 거야? 혼돈 풀었어, 사람 수갑 사용해도 돼? 혁대 사용해도 돼? 그쪽은 내가 전문이야 그쪽이 내 머리에 꽂혔다 그쪽이 그렇게 매력 있어? 참기는 개뿔 내가 이런 매너남인 걸 주구성 모든 여자가 알아야 할 건데